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코모도 왕 도마뱀을 한번 접어 볼게요. 먼저 반을 접습니다. 그리고 반에 반을 또 접어요. 맞춰서 15cm? 15cm? 색종이로 접을 거구요. 자 이렇게 접었으면 돌려서 여기 지금 접은 데를 여기 반에 맞춰서 또 반을 접습니다. 이쪽도 같은 방식으로 접어요. 그리고 얘도 맞춰가지고 접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접습니다. 됐으면 여기 끝부분을 여기 가운데에 맞춰서 접구요. 여기도 맞춰서 접어주세요. 펼치시고 얘를 속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속으로 쏙 쏙 쏙 집어넣을 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에 뷔죽하게 접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속으로 집어넣고 뷔죽하게 맞춰서 접어요. 여기 내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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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운데에 맞춰주시구요. 여기도 가운데에 맞춰주고 여기도 펼치고 얘도 쏙 집어넣는데 여기 끝부분에 맞춰서 접어주고 얘도 쏙 집어넣는데 이렇게 집어넣는데 여기 끝부분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늘 짠 이 상태가 되는 거에요. 그리고 뒤집어서 얘를 전체 두개 이게 하나 두개를 여기 가운데 이렇게 맞추세요. 이 부분은 이제 끝부분이 맞추기 힘든데 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맞추시고 뒷부분은 조금만 이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꾹 눌러주세요. 됐죠? 그리고 펼치세요. 펼치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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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을 잡아서 이렇게 선물 접기를 해주세요. 선물 접기 하나 그 다음에 얘도 해줄겁니다. 얘도 선물 접기 쏙 쏙 집어넣을 거에요. 자 여기 한번 여기를 맞추고 꼭 눌러주세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당연히 여기도 선물 접기로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도 펼치세요. 그리고 얘도 쏙 쏙 선물 접기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거를 모아서 모아주고 얘는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주고 뭐 잘 여기랑 여기랑 잘 안맞는데 괜찮습니다 네 괜찮아요 안목을 접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됐으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도 얘를 이 밑에까지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 속으로 쏙 집어넣을 거에요 펼쳐주시고 이 부분 이 부분 선물 접기로 쏙쏙 쏙 집어넣고 이렇게 적어줄겁니다 적구요 여기도 이렇게 끝까지 이 선의 끝까지 살짝 뭐 경계선을 해도 되고 좀 더 끝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잘 안되니까 여기까지 경계선까지 할까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다시 속으로 쏙 집어넣을게요 한몰 접기니까 한몰 접기 이렇게 쏙 쏙쏙쏙 잘 안되는데 맞춰서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긴 지금 제가 지금 너무 급하게 하느냐고 조금 잘못 접어진 것 같아요 살짝 살짝 여기 구겨졌네요 살짝 좀 잘못 접어졌네요 한몰 접기로 보시면 돼요 이쪽도 여기를 접었으니까 여기서 펼치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그리고 한몰 접기가 잘 안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게 잘 안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몰 접기가 여기 안쪽으로 쏙 이렇게 잘 안됐네요 괜찮습니다 종이접기는 연습도 필요하고 계속 접어야 되는 거니까 한몰 접기가 잘 안되더라도 편하게 접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렇게 접고 접고 펼쳐서 여기가 쏙 들어가야 되니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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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뒤로 돌려서 뒤로 한번 뒤로 꺾을께요 한번 꺾고 앞쪽으로 살짝 이만큼 이렇게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얘를 봤을때 내리고 여기까지 내립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한번 올려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얘를 이렇게 다 접지 말고 살짝 살짝 여기까지만 여기 이렇게 이 라인에 맞춰서 포인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얘를 바늘을 이렇게 접어내고 바늘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살짝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들어줄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거에요 회전을 이렇게 들어주면서 회전을 이렇게 할겁니다 됐죠 그리고 얘를 벌려주시고 이 끝부분 얘를 여기까지 올려주시고 여기서 한번 꺾어줄거에요 여기만큼 이렇게 꺾어줄겁니다 그리시고 다시 이걸 닫아주세요 꼬리가 엄청 기네요 꼬리가 엄청 기네요 그럼 한번 입을 말아줄까요 도마뱀 꼬리 말듯이 이렇게 말아주세요 얘도 중간에 꺾어주고 얘도 들어주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다리 다리는 여기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얘도 다리를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돌려서 얘도 앞쪽으로 한번 꺾어주시고 얘도 앞쪽으로 한번 꺾어주시고 얘도 앞쪽으로 한번 이렇게 꺾어주시고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정리를 눌러서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여기도 여기를 벌려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발톱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도 벌려서 앞쪽으로 앞쪽으로 올려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벌려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그리고 그리고 이 앞에 잎을 이렇게 벌려주세요 그러면 코모도 왕 도마뱀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좀 살짝 내릴까요? 이렇게 좀 내려도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코모도 왕 도마뱀 좀 잘 안 맞은 부분도 있는데 한번 접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